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치클리핑 오늘 김성현 소장님 그리고 노종열 방송님 모시고요 오늘 시민을 위하여 라는 시민의 플랫폼 정당이 오늘 드디어 창당을 했는데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미래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주제는 시민을 위하여 대 미래 한국당 미래전쟁 시작됐다 오늘 주제로 오늘 정치클리핑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현 소장님부터 오늘은 오랜만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에 신청한 오른소리하고 있는 김성혜라고 합니다 신청까지만 하셨죠? 네 신청까지만 번호가 몇 번인지는 모르시죠? 내일 인터뷰입니다 내일 인터뷰 우리 늘 방송에서 보면 반가우신 우리 노종열 방송인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을 위하여 를 중심으로 플랫폼에 각 범민주진보 정당들과 후보들이 들어오면 영원히 서포터즈 응원단장이 되고 싶은 노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하실 확률이 높으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언론에서 잘 주목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저기서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앞으로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겠죠 심층 취재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창단준비위원장을 우희종 교수님 서울대학교 수요학과 우희종 교수님과 최백은 영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맞죠? 교수님 두 분이 맡아주셨는데 뭐 지금 뭐 다른 정당은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깃발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앉아서 그냥 20석 이상을 뭐 내주고 시작하는 선거가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시민들의 깃발을 올리면서 굉장히 뭐 환호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좀 우려반 우려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석열 소장님이 보실 땐 이거 시민정당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것 같고 의미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신청을 해놓고 내일 인터뷰를 보고 3월 10일, 11일 양일간 권리당원과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를 거쳐서 25명 뽑아서 결승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제가 가진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운동을? 댓글은 전부 다 아니 지금 민주당이 비례를 내면 어떡하냐 빨리 저기 비례당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당의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하여가 민주당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들 이유도 없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것과 비슷한 플랫폼 정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안건을 접수해서 논의를 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정당 자체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기존 정당인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포함해서 제 정당들의 테이블을 깔아놓을 테니 와서 협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정치권이 해결을 못하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양보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자기네들만 꼼수를 써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놓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시민들이 보다 못해 이런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우희종 교수님하고 최백은 교수님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으셔서 너무 좋고 누구보다도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촛불에서 누구보다도 사자우로 울부짖었고 국민들한테 최백은 교수님은 한일무역전쟁 와중에 경제도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오희종 교수님은 광원병 전국 때부터 수약 박사시니까 아마 수약적으로 생물과학적으로 아마 전국이 돌아가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랜 인연이 있고 그런데 두 분이 누구보다도 각 정파 이해를 떠나서 오직 국민과 시민만 바라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전달되기 굉장히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꼼수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동안에 몇 차례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법도 법이냐고 맨날 진부하게 묻잖아요 악법은 바꿔야 됩니다 있을 때까지는 그 실정법으로 국민법부터 군대에서 갔다 온 얼마나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거위의 이번 결정은 꼼수가 아니라고 악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이라고 인정해 준 꼴이 됐어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중에 법률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모양새는 빠지겠지만 이쪽 플랫폼에 들어올 준비를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명분이 없다 그러는데 명분이 없지 않아요 왜 당연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시발된 미래 한국당에서 너희들 우리 욕하더니 꼼수로 대응하는 거 아니? 중앙선거위의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 여론이 만들어나니까 정치라는 게 생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명문도 얻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김소장님처럼 시간이 지금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창당은 한 2주 남았고요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25일 26일까지만 후보자를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이 플랫폼의 열차에 촉박할수록 절박하면 또 타잖아요 탈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일정부터 그러면 좀 뭐 말씀 좀 드려보면 일단 3월 27일에 각 당이 비례명부를 선거한지 제출해야 해요 3월 26일까지 맞춰야 되겠네 그런데 그러기 전에 3월 15일까지 15일인지 16일인지 양일간 헷갈리는데 15일까지 선거관리원회 각 당이 어떤 절차로 비례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당헌당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당 작업이 그 전에 다 마쳐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례를 뽑겠다라는 것을 그 안을 16일까지 올려서 선거안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그 당이 비례후보를 낼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창당 포함한 이런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뒤로도 열흘 정도 더 시간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다 만다 논의를 완전히 결정한 상태는 아니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의당도 그렇고 각 정당이 이 테이블에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을 위하여가 독자적으로 후보들을 발탁해서 선거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시민을 위하여의 플랫폼 정당이라는 뜻이 시민을 이 플랫폼 정당 안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양 정당을 테이프로에 앉히기 위해서 판만 깔아준다 그런 뜻이고 그건 나머지 왜 민주시민들이 어디에다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미래한국당 같이 한 곳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단일화시키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구조겠네요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4%1이 협의를 해서 선거파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했고 그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우리는 저 법,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나는 저 법의 통과에 반대를 했으니까 법이 통과가 됐지만 따르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안이하게 봤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당을 분리해서 비례를 아예 안 내는 것까지 갈 거라고는 정말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으니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4%1을 협의했던 그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이 플랫폼 정당의 테이블 위에서 비례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이쪽에 물어보는 거군요 저도 제가 시민을 위하여 만든 사례는 아니니까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시민들이 비례대표 누구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정당까지 만드는 정치권의 잘못에 의해서 시민들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옛날에 사실 우리 민주시민들 촛불 하나만 들어갖고 머릿수 하나 채용됐는데 이제는 정치가 스스로들의 어떤 이런 잘못된 협상 제대로 된 협상을 못하고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이 선거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이제 정당까지 찬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서서 양정당 뭐 더 선거법을 찬성했던 민주당이나 정의당 대표적인 이 두 정당이 지금 이대로 미래한국당이 선거법을 악용해서 저렇게 비례대표를 몰빵을 한다 그러면 앉아서 당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PD님 이총수님 선거법을 악용했다는 말 쓰지 말고 우리도 이제 50여일 남으면 중앙선권위가 미래한국당을 미뤄졌으니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갑시다 정확한 표현이 우리가 중앙선권위를 끝까지 왜냐하면 지금 위원 소지도 들어갔는데 시간이 아마 그전까지 안 나오니까 퇽도 없는 얘기고 악법인이 꼼수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그 선관위가 사실은 미래한국당을 선관위의 오판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뭐 오판? 오판 좋습니다 근데 오판도 제가 보기에는 중앙선권위에서 미래한국당을 미뤄졌으니 내지는 인정했으니 당연히 촛불로 함께하는 우리 선관위가 인정했다고 해버리곤 되겠네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서 안 될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저 정당이 누가 봐서 미래통합당하고 별개 정당으로 보입니까? 사실 위성정당도 아니고 그건 사이비정당이거든요 선관위가 요번 선거로 혼탁하게 만든 면이 없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면이 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미래한국당을 못 만들었으면 지금 이런 논의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 코로나 지금 4,500명, 200명 중에서 3,700명 거의 75%, 80% 가까운 게 대구 신천지인 거잖아요 팩트인 것처럼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 4.15 총선의 90%를 혼탁하게 만든 게 중앙선관위입니다 제가요 밤에는 좀 방송을 되게 과격하게 하는데요 피곤해 오늘 못 자가지고 아니 이제 못 잤으면 인격이 달라져 저는 왜 그러냐면 밤에는 막 질러요 야행성이라 아니게 아니라 혼자 할 때는 그러니까 1,000명씩 들어오는데 혼자야 생각해보세요 아니 손이 아니 어젯밤 방송을 봤거든요 보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낮에서 아 그거는 제가 취지 보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좀 당황했어 뭐 끝나네요 밤에는 혼자 하니까 욕을 해도 남인데 자 프레임을 중앙선관위라고 붙여봅시다 선관위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중앙위니까 지역선관위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인정한 미래한국당처럼 중앙선관위에서 인정할 범민주 비례연합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지가 시민들이 나서서 니들 안 돼 우리가 뽑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당들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있냐 전체 비례의석을 놓고 지금 저기 써 있는 대로 미래한국당이 어쨌든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차지할 정당한 의석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시민을 위하여 뭐 이런 플랫폼 정당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각 각 정당이 그건 정치권이 알아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안에 들어와서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자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정의당이 하고 있는 경선 절차라든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경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행하면서 논의는 논의대로 하는 건데 거기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시민을 위하여는 아니었지만 이런 비슷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던 것과 달리 예 정의당은 완전히 좀 다른 입장을 밝힌 상태인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있다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창을 보니까 시민을 위하여 라고 했다고 좀 단순한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걸 줄이면 시위당이래요 더불어민주당을 더블당이라고 합니까? 괜찮네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위하면 어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위해 왔잖아요 그 명칭은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당이 언론사에게 어떻게 불러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요 시민당이라고도 하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가칭이에요 여러분들 가칭이 시간이 없어서 의미 있게 시민들이 이 정당을 왜 만들었냐 결국 시민이 나서고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국민들을 위하는 당이다라고 해서 시민을 위하여라고 만든 거고 결국은 창준이가 올라갈 때는 정식 명칭으로 범진보 민주연합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시민연합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거 걱정하실 오지랍들 떨지 마세요 방방송으로 전화가고 있어 갑자기 갑자기 기몽사문관에서 졸려가지고 오지랍들 너무 넓으셔가지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어우 갑자기 제가 깜빡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근데 아주 어 성공만 한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이미 어 그 다른 정당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표가 갈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민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표를 분산시키자고 만든 게 아니라 표를 하나로 모으자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테이블에 앉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여타 정당 정치인들이 만든 시민정당에 앉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오늘 최재성 의원님도 바로 어떤 응답이 왔다 저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 민주당 비례대표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목표가 미래 통합당이 현재 비례대표를 안 낸다고 했으니까 당대표 선거 투표 용지에 없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정당 투표 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진다 그러면 모든 민주세력이 한 곳에만 투표하게끔 하는게 목표죠 이거라